김용수 합참무장이 19일부터 실시하는 을지 프리덤실드 연습을 앞두고 전방 부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. 12일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GOP 경계작전을 담당하는 1사단 예아 부대를 방문해 적 도발 위협에 대한 실체적인 대응 계획과 행동 위주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. 1사단 예아 GOP 대대를 방문한 김 의장은 현장 지휘관으로부터 최근 적 활동과 예상되는 도발 양상을 보고받고 폭염에도 임무 수행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. 김 의장은 이번 을지 프리덤실드 연습을 빌미로 적이 기습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면서 DM진의 적 활동에 대해 세밀하게 감시하고 분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